금리가 얼마나 올라갈지 모를 정도로 지금 고공행진하기 때문에 홍준표 대구강력시장이 정치적 의견을 좀 다룰 때도 여러분 나오고 있겠지만 짧지만 참 강력한 그런 메시지를 하나 올렸기 때문에 공유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살 때 1961년 5월 5.16 혁명이 났습니다 혁명정부는 농어촌 고리채 신고를 받아서 고리채에 시달리던 서민들의 애환을 풀어준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도 혁명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고리채 신고를 했는데 그 신고를 했다고 고리대금업자가 우리 어머니 머리채를 잡고 고향인 창령 남지 길거리를 끌고 다니며 구타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뒤로부터 나는 빛이 부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게 되었고 우리 가족은 부모님 생전에 내내 빛이 흐들리는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성인이 되면서 가난하더라도 빛을 멀리했고 경남지사로 제재가 할 때는 채무상안에 주력해서 3년 6개월 만에 채무제로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대구시도 부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오늘 내 임기 중에 다음 세대의 빛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서 채무상안을 강도 높게 추진하는 채무상안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부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아야 다음 세대에게 빛을 떠넘기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선심성 포퓰리즘 정치인들을 배격합니다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준표 대구강력시 시장의 개인사에서 이런 아픈 기억이 있었다는 것은 저는 오늘 처음 알게 됐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선대들은 참 자본이 빈약했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사람들도 항상 이렇게 고금리에 시달리는 것을 많이 경험했고 어쩌도 아버지가 사업을 하는 것을 보고 계속해서 새로운 시설 투자를 하니까 늘 빚에 시달리는 것을 보고 자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체질적으로 부채가 늘어나고 고정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의도치 않았지만 아버지가 물려준 그런 유산인 같다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되죠 지금도 아껴 쓰고 불필요한 데 절대 돈 쓰지 않고 고정비 성격의 지출에 대해서는 늘 뭡니까 멀리하고 항상 준비하고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항상 대비하고 대비하고 또 대비하고 돌다리 두드리고 보고 그게 사업하던 아버지가 항상 자본 부족에 시달리고 고리체를 끌여가지고 계속 사업을 확장하고 그렇게 해서 부도가 나고 이런 것을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빚에 대해서는 각별한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는 공병호 TV를 보시는 분들은 지나치게 빚 문제를 많이 강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게 오늘 홍준표 대구광역시 시장 그래서 내가 느낀 것은 옛날 생각이 났기 때문에 이분도 참 어려운 시대였지 않습니까 5.16이 날 때 그 당시 같으면 고리체 신고했다고 이렇게 부모가 고생한 걸 봤던 것이 그래서 이제 진주의로운 폐쇄라든지 이런 부분을 홍준표 대구광역시의 그런 시장이 하셨구나 그런 생각하는 거죠 수만 건의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마다 이런 아픈 체험들이 평생을 그냥 지속되는 그런 기억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지금 나라가 이렇게 빚을 늘려가는 것을 문정권에서 보면서 저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하나 우리말에 빚진 죄인이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빚을 지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그런데 오늘 보도를 보니까 국가가 125조 원을 투입해가지고 빚을 못 갚는 청년층 이자 절반까지 깎아준다 그럼 125조 원이 어디서 옵니까 하늘에 떨어집니까 땅에 쏟아납니까 누군가는 125조 원을 부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에 반대를 하지 않지만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자기 선택과 자기 책임의 원리이지 않습니까 125조 원을 누가 부담할 겁니까 금융권이 부담한다 그럼 금융권이 누구한테 증가시킬 겁니까 누군가는 부담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125조 원 가운데 일부는 납시자 세금이 들어갈 거고 일부는 국공채를 발행해가지고 다음 세대한테 떠넘기겠죠 빚은 A가 지고 갚아주는 사람은 뭡니까 납세자하고 다음 세대 아무런 뭡니까 인연이 없는 다음 세대가 이 빚을 갚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125조가 하늘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데 반대를 하지 않지만 하늘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125조 원을 귀하게 써야 되는데 125조 원을 뭡니까 이자 절반까지 내준는데 쓰는 것이 그게 옳은 거냐 이야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이미 포퓰리즘 열차를 탔고 여당이 당선되든 야당이 당선되든 간에 더 누가 많이 주냐 경쟁으로 가는 거죠 지금 윤석열 정부 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별로 저는 언급 안 하지 않습니까 언급 안 한다는 이야기 뭡니까 기대를 접었다는 이야기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쉽게 쉽게 가자는 거 아닙니까 좋은 게 좋은 거란 거 뭘 앞으로 더 하겠습니까 이런 걸 보고 누구한테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나라가 뭡니까 빚을 지더라도 국가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니까 자기 책임의 원칙이 망가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약탈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최신 뉴스도 한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가계 기업 빚이 4,500조 정도 저는 한 4,000조 정도로 생각했는데 500조 많네요 4,500조 정도 됩니다 정부 부채가 한 2,000조니까 총 한 6,500조 정도 되는 거죠 정부 부채는 잠을 자는 사이도 계속 늘어납니다 연금 충당 부채가 뭡니까 쬐깍쬐깍쬐깍쬐깍쬐깍하는 사이 뭡니까 하루에 수조씩 늘어날 겁니다 연금 충당 부채가 3월 24일 기사입니다 민간 부채는 2020년 말보다 409조가 늘어난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2020년 말이니까 코로나19에 1년 정도 지난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2022년 3월까지 409조가 민간 부채가 늘어난 겁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가계 부채가 181조 늘어났고 기업 부채가 227조가 늘어났는데 대단하네요 가계 부채가 2180조 기업 부채가 2360조 대개 우리가 한 4천조 정도를 짊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미 4천조를 통과해가지고 4,500조까지 올라갔네요 대단합니다 가계 부채가 늘어난 것은 집값을 마련한 비용으로 공모주 청략으로 인한 비투와 영끌에 나선 결과다 코로나의 그런 정치 방역으로 인해가지고 참 빛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네요 400구조 몇 년 전에 1년 본회사는하고 같은 정도로 늘어났네요 400구조가 늘어났네요 거의 가계 부채하고 기업 부채가 200조씩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네요 200조씩 이거 어떻게 갚을 겁니까 참 어떻게 이렇게 빚을 두려워하지 않는지 국가 부채는 또 어떻습니까 2천조를 돌파했죠 잠을 자는 사이도 계속 늘어납니다 비학정 부채인 연금충당 부채가 계속해서 지금 쌓이기 때문에 공무원 군인 연금충당 부채가 여러분들 1138조입니다 한 해 동안 93조가 늘어난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군인 연금하고 여러분들 공무원 연금만 해도 그러니까 앞으로 국민연금 같은 게 또 이렇게 고갈이 되고 나면 이걸 누가 갚을 겁니까 공무원 연금하고 군인연금의 충당 부채가 1138조인데 2020년에 비해서 2021년도에 93조가 늘어났으니까 1년에 100조씩 늘어난다는 겁니다 거의 미래정부가 공무원 군인에게 지급할 연금을 의미하는 연금충당 부채가 작년 한 해 동안 100조 가까이 늘어났다 2013년도에 600조 미만했던 연금충당 부채는 2020년도에 1138조 두 배가 됐네요 2013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20년 사이에 두 배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연금 부채 늘어난 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뭐 예를 들면 국가 채무를 이야기할 거고 국공채로 인한 부채고 이거는 연감 비확정 부채라 해가지고 연금충당 부채지 않습니까 연금충당 부채가 2020년에 1044조에 늘어났어 2021년도에 1년 만에 3138조로 늘어났으니까 93조 정도가 늘어난 거네요 어마어마하네 10.8% 늘어났는데 잠을 사는 차에도 계속 빚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4,500조 2,000조면 6,500조니까 한 7,000조 되겠네 지금은 참 겁난 숫자네요 그런데 소득을 만드는 능력은 계속 떨어지지 않습니까 한국 1인당 잠재성장률 추이가 계속 떨어지죠 이게 기본적으로 보면 일종의 지표라고 볼 수 있겠죠 소득을 만들어낸 지표 이걸 단순하게 해석하게 되면 소득 증가율이 3.8%에서 2.8%의 평균 1.9%의 0.8% 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게 낫겠죠 자 오늘 여러분들 순서를 좀 바꿔서 선거 문제를 먼저 언급하고 오늘 준비한 방송을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잘 들으셨으니까 내일 또 추가적으로 안산시장 선거 추가적인 분석이 들어오게 되면 또 정리해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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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